이제 그만 돌아갈까요? 한국으로? 왜요? 잡기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야죠 도전도 안 해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낯선 이방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장님 마을에서 지내며 두 사람의 도전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 봅니다 아하 여긴가요? 이 집인가 봐요 네 아우 되게 시원해 아 여기 선장님 집이시구나 아이오 시작합니다 좋아 보인다 오 두 사람을 이곳까지 데려온 에코씨의 집이네요 와 시원하다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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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은 아이나 아이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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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지 않아요? 네 네 시원하네요 긴 여정에 지친 두 사람에게 아내 완다씨가 뭔가 대접할 모양입니다 꿀인 것 같은데요? 아아 아 아 아 아 아 자연산 안에 벌레가 들어있어요 개미 네 개미 자연산 그야말로 자연산 그 자체네요 근데 두 분 맛은 어떤가요? 어우 감사합니다 아유 본성씨 감사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잠시만요 그거 두 잔은 사프로님이 주세요 아 제가 이중 쓸게요 잠시만요 이거 효과는 말 안해도 알겠네요 잠깐 두께요 이렇게 잠깐 두고 마사라가 되신니 마타 펜치 아이안 소란 보통 가리 보통 겉다 기타 차이 마두우탄 마두우탄 다 팟 다 팟 다 팟 다 팟 다 팟 지탈 목청은 업과 함께 이 마을의 주 수입원입니다 되게 몸에 좋다고 저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보양식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긴 시간의 여정과 더위를 지쳤던 몸과 마음이 카푸하스 강마을 사람들의 환대에 재충전도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낚시라니 빠질 수 없죠. 마을 사람들 틈에 낀 두 남자 주민들과 함께 떠나는 카파스 강의 첫 낚시 기대해봐도 되겠죠. 자 과연 어떤 성난 물고기가 구번성씨와 차동원 프로를 반겨줄지 기대가 됩니다. 어허 줄과 바늘 낚시도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주민들만이 아는 낚시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최적의 낚시 환경을 위해 주변 정리도 거침이 없습니다. 자 우리도 선낚시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한 칩입니다. 납이 있고 바로 줄이 있고 바늘이 연결되어 있죠. 낚시 바늘의 미끼인 벌을 끼우면 모든 준비를. 아 이렇게 간단하게.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벌이 미끼가 됐습니다. 자 그럼요.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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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를 낚는. 차종은 불어도 손끝 감각에 집중을 해보는데요. 잠깐만 온다. 온다. 그래. 어. 자. 잡았네. 아이고 전공했습니다. 조금 우리나라보다 그냥 은색빛깔 나고 연할 뿐이지. 그냥 우리나라보다 지금 동작이에요 동작이. 마인스터 캣피쉬네요. 아니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물고기 쫓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건 새로운 방식이네요. 이거는 처음 봤어요. 오히려 저희는 조용히 하죠.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좀 소란스러운 고기가 안 나온다고 해서 조용히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방인이 온 걸 안 걸까요?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한참을 기다려봐도 아이고 어쩐 일인지 텅 소식이 없습니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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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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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노래소리에 이끌린 걸까요? 물고기압이 연신에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또 주나기고 마을에서 가까워서 뭐 그냥 쉽게 고기가 잡히긴 하는 것 같은데 큰 물고기는 아니고 주로 이런 고기들인 것 같아요. 아이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짜짜란짜란 아이 창때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저기 좀 더 큰 고기 여기 잘 안 잡힌다 하는데 이동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 좋죠 좋죠. 이동 좋죠. 빛도 오니 장소를 바꿔보기로 합니다. 두 분 아직은 힘이 넘칩니다. 하늘이 왜 이러죠? 아까 나올 때까지만 해도 말렸는데 사실 비가 오니까 시원하네. 저도 그래서 좋아요. 그러게요. 시원하긴 한데 낚시는 어쩌죠? 자, 낚시. 과연 계속할 수 있을까요? 자, 낚시. 과연 계속할 수 있을까요? 평화로운 랑가라우 마을에 아름다운 노을이 집니다. 본성씨? 아니 뭘 본 건가요? 완다시가 저녁 식사를 위해 생선을 선진하고 있군요. 물고기를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아, 이것은 거의 가물치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머리 모양도 그렇고 생김새가. 사실 가물치가 꽤나 한국에서도 좀 고급어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가물치를 가지고 어묵을 만드네요. 이곳에서는 생선으로 만든 어묵을 간식이나 반찬으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일단 생선살을 잘 다지는 게 중요하답니다. 어떤 어묵일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랑가라우 어묵을 만드는 방법을 잠시 지켜볼까요? 잘 다진 생선살에 밀가루와 다진 마늘을 적당한 비율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들고요. 적당한 농도의 반죽을 둥근 어묵 형태로 말아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넣어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기름이 아닌 물에 삶는 것이 랑가라우 어묵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그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마을을 찾은 손님을 위해 사내진 진수성찬. 그럼 방금 만든 어묵부터 맛 좀 볼까요? 오뎅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묵인 것 같은데. 모양은 한국의 어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소스에 찍어서 한 입 가득. 맛은 어때요? 말이 필요 없네요. 아까 전에 우리가 잡았던 고기라고 얘기합니다. 낮에 잡은 작은 물고기를 그대로 죽였네요. 자, 보기만 해도 참 바삭함이 느껴집니다. 아까 정도 열심히 잡을걸. 이거 민물고기 맞아요? 잠시만요. 한 마리 다 먹고 주말쯤 먹는 거예요? 저는 조금만 먹었어요. 저보다 많이 잡았죠? 저는 3마리 없는데. 1마리 잡아요. 더 드세요. 만약, 내일 내일 모시고 가실 분 선장인 것 같아요. 네. 내일 모시고 가실 분 선장인 것 같아요. 아! 반갑습니다. 저부터 끓이겠습니다. 내일 모시고 가실 분 선장인 것 같아요. 칼리반던 카푸하스 강과의 첫 만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로와나와의 첫 결제를 앞둔 밤. 푹 쉬고 내일을 준비해야겠지요.